전체 국기의 자유 경례 시간 관계상 나머지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장을 주최하는 주최 자체인 사단 법인 별의 사람 복귀 혐의의 황정길 이사장의 배회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은 저기 뒤에 앉아있는 이고루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서 싶습니다. 이고루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자리를 내주신 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박민춘 원장님이 이 행사를 다 기획하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6주동안 수업을 하게 됐는데 어떤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사자분들 뒤에 계실까요? 몇 분이시죠? 여섯 분 오셨습니다. 저 앞쪽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앞으로 16주동안 같이 도와주실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단 법인을 할 때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김정만 고문님. 어디 계시죠? 김정만 고문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단 법인. 제가 사단 법인은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한테 계속 조언을 해주시고 코칭을 해주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단 법인이 나아갈 때 있고요. 우리 장동민 회장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걸 하셨는데 저희 원로 작가님이신데요. 현재 유엔 홍보대사 활동 중이시고 북한의 통일 사진을 가장 많이 찍으신 분이에요. 백남칙 작가님. 유엔 홍보대사 활동 중이십니다. 저는 사실은 돈을 굉장히 쉽게 벌어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단 법인을 하게 됐고요. 사단 법인을 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소외받는 분들이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 2세, 3세, 4세 이 사람들한테 꿈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능력이 된다면 제가 능력이 된다면 유엔처럼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전세의 한인들을 한번 이렇게 뭉치게 할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건 유태인들의 납비문을 하거든요. 교육하는 방식이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화교들, 화교들이 어떤 메토 그래서 저한테 남은 꿈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좌절한 청년들, 소외받는 분들 그분들에게 꿈과 목표와 희망을 주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충고를 좀 해주시고 코칭을 좀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빈 속에서 한 분이 빠졌네요. 저기 우리 북경에 우리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만수 회장님. 잠깐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통일부, 통일부 사단법위원장에 우리 결의당은 아니더라도 이 사단법위를 이사장으로 마귀했던 분이 저를 많이 갖춰주시는데 저기 김관수 회장님. 전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20명 되네요. 다 인사드리긴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저를 좀 응원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가족분들 이런 그린 수업을 통해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수업은 조금 짧게 안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부의 행사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한 분만 그 축사를 사단법위를 부회장이 되신 낭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해서 화보를 보내주시고 축사는 생명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의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 예수인협회 인사로 탈수하고 계시고 국회의원과 강당위원의 이웃입니다. 김예지 의원의 축사를 사단법위를 사단법인 회사기협회의 부회장이신 이수창 부회장께서 대신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알다 지적장애인 미술목음의 시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프로그램의 주인분과 가족분들에게 희생한 기묘의 박수를 드립니다. 내신은 위보를 준비해 주신 가당자인 미래사람 복지객님을 팝니다. 여러분이 너무 해도 강자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미술은 이쁨과 슬픔, 사랑과 아픔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술은 우리를 기류해 두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인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극복 프로그램은 미술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공감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십시합니다. 사회적 각자와 소수자들이 전문적인 예술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대용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실행된으로 힘써주신 흉등 안정부 박기자 여러분과 전문성과 열정으로 교육에 의해 주시는 이 보름, 이 애재, 문정려, 강사님께도 굉장히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달 직적장애인 미술 공부의 시작을 축하드려 국회의원자, 황재형의 예수님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을 도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25일 기회의원 기회의원자, 대도 발달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극중복장애인들로 클래식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소리에 반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허지연 기타리스트가 미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허지연 기타리스트는 2010년에 최종루아의 관광 성남 아트볼에서 공연을 했고 2013년에 대만과 중국 일보에서도 공연을 했고 2017년에는 연세대학교 아트볼에서도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속도로 이쁘고 잊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아비 12분이고 22분이 18분의 도둑 10분이 14분이 18분이 14분이 1000분이로 15분이 17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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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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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짜면서 가장 연주의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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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소재를 그릴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레인지에 있는 그림을 그림을 한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드릴 거고요. 6월 첫째 주에는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몸에 회복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그리고 방식하는 꽃에 대해서 꽃을 많이 많이 느리기는 하지만 꽃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꽃도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람 몸에 대해서 예쁜 거 가지고 얼굴만 따로 해서 얼굴 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굴하고 물성 관계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춤을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동굴 동굴의 구역 동굴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다리랑 근육이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연구해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들 이제 행군 말고 움직이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이제 놀이공원에서 더 재미있게 모르는 노이비구라고 예를 들어갔는데 꼭 노이비구 아니어도 기차도 괜찮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의체로 그리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쇼핑백 안에 들어갈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서 우리가 같이 그려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세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말고 세 개의 다른 여러 동시들의 모습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경을 그릴 건데요. 풍경은 바다 풍경도 있고 선풍경도 있지만 날씨에 관련해서 비온 안개 이런 거를 그려보는 쉽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릴 건데 이거는 그냥 한예고 제가 인구했던 거는 자세히 관찰해서 그리는 것 그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신동 있게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관찰 같은 두 번째로 그리면서 이제 경범을 관리해서 모여서 기쁨을 관리해서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감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것 딱딱한 것 한 번 그런 질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 원래 질감 태 성대 이런 것들이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딱 컬러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이제 뭐 땅 쪽에 있는 뭐 그리자 이렇게는 해 놨는데 꼭 땅 쪽 아니어도 설레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그냥 다 저는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영화 전공을 했기도 한국화 전공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문화들에게 일단 수업을 한 번 더 제가 조금 남겨있을 때 저희 동영화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영광을 갖게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어려울 때나 이런 때 그림 보면서 극복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어려운 부분에서 그 문화에 어떤 어떤 도전과 이런 것을 잘 드러내는 한 암머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흙에 대해서 또 맛을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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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우리가 16주 동안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그린 그 그림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전시회를 할 거예요. 전시회를 여기서만 하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나 구청이나 아니면 사당역에서 전체를 할까 여러분들을 교섭 중에 있고 좋은 장소가 선택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나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10주 동안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중에서 우리 학생대표 반장을 한 번 수술을 했으면 하는데 내가 반장하고 싶다 하실 분이. 좀 들어보세요. 또 다른 사람은 무엇입니까? 반장하고 싶다. 그럼 일어나보세요. 우리 친구는 일어나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왜요? 우수하러 가면 되죠. 그래요. 아, 아버지세요? 그럼 아버지가 반장하고 싶다는데. 그럼 다른 친구 내가 반장하고 싶다. 어머니가 계속 나오실 거죠? 어머니가 계속 나오실 거죠? 계속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장. 네? 어머니가 매일 반식을 또 반장시키는 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겠다. 어머니가 하겠다. 어머니가 하겠다. 네? 네?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앉아가고 싶다. 누가 안 돼요? 반장. 네? 반장은 누가 안 돼요? 매일 반장은 일어서 그 우리가 모여서 수업하기를 수업한다는 신호를 해야 되니까. 누가 반장한 사람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났으니까. 한번 수업을 해보고 수업을 하면서 그 안으로 싸우고 하고. 또 동상 이런 행사랑 기전 촬영을 하는데. 오늘 비념 촬영은 생각하기로 하고. 바로 바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시간을 여기서 마침 수업을 진행하는데. 나온 봉사자하고 교수님들 필수 요구만 남고. 나머지 우리 관계자들은 특강으로 이금을 해주시고. 우리 관계자들은 특강으로 이금을 해주시고. 학교 분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밖에서는 조용히 그냥 빠져주세요 조용히 빠져주시고 조금 나누드리지요 각각 수업 준비하고 각각 수업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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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화장실 갖고 싶은 친구들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 갖고 싶은 친구들 화장실 갖고 싶은 친구들 이름이 뭐죠? 메뉴는 어디서 찾아보세요 눈이 어디있어? 눈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있다가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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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